안녕하세요. 최고급 하이엔드 고급 빌라가 모여있는 서울시 서초구 설외마을 럭셔리 하우스 프리미엄급 황배동 고급주택 신규 공급 안내드립니다. 공급되는 타입의 경우 약 20평 크기의 초대형 앞마당 테라스를 갖춘 이그제큐티브 타입에서부터 우띠 테라스와 함께하는 디럭스 일반 타입 남다른 시티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복충 펜트하우스 테라스 타입까지 총 15세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공되는 기본 편의시설로는 서초구 설외마을 하이엔드 고급 빌라답게 주차 100%가 보장되는 지하주차장과 지상 1층의 자주식 오버헤드 도어 벙커 주차장 입주자 편의를 위한 로비 라운지 리셉션 룸과 간단한 식음료를 함께할 수 있는 커뮤니티 파티룸 유인 관리실을 비롯하여 고급 엘리베이터 자동출입 보안문 cctv 지하 개별 창고 등이 있습니다. 또 공급되는 모든 세대에는 대형 드레스룸과 호텔식 수전과 욕실이 기본 시공되어 있으며 거실과 모든 방에 시스템 에어컨 주방에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 전기 우분 레인지와 빌트인 식기세척기 그리고 드럼 세탁기와 건조기를 비롯하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가전제품이 기본 풀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공급평형의 경우 타입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지만 공급면적 82.91제곱미터 약 25평에서 128.54제곱미터 38.95평까지 실사용면적 약 18평에서 30평까지 전용면적은 38.29제곱미터에서 59.37제곱미터까지 대지 지분은 28.46제곱미터에서 43.71제곱미터까지이며 공급매매 가격은 최소 11억원에서 최대 22억 9천만원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27일에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 언제든지 즉시 입주 가능하며 서울 중심에서 만나는 고품격 라이프하우스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 고급 빌라 매매 또는 신축 분양이 부담스러울 경우 일부 세대에 연하여 첫 입주 신축 전세 임대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 서울시 강남구나 서초구 하이엔드 고급 빌라 럭셔리 하우스와 관련된 상세사항은 상시 상담해 드리고 있으며 현장 방문과 안내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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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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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